안녕하세요. 실전 동영 모의고사입니다. 실전 동영 모의고사 공채용 소방관계법규 강의가 진행이 될 건데요. 총 5회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잘 점검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잘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제가 되도록 했고요. 그래서 특히 법령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거라든지 출제 가능한 예상 문제 이런 것들도 많이 다뤄놨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문제가 또 시험에서도 출제되는 또 이런 것도 좀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으니까 한 문제 한 문제 좀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제1회 1번 문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국가가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여 수립 시행해야 될 시책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래서 시책으로 몇 가지가 쭉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 나열된 사항 중에 포함되지 않는 걸 고르라는 문제고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도 있고 그 사고 예방을 위한 수립 시행 시책과 관련된 것. 2번에 위험물 사고 유형 분석도 들어있고 3번에 안전관리법령의 정비는 나열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3번이 답이고요. 4번에 전문인력 양성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3번이고 이런 유형의 문제는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비슷한 유형의 지문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제가 두 문자를 적어보면 유사 안전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어요. 유가 1번에 있는 유통실태 분석 4는 2번에 있는 사고 유형 분석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안는 뭐냐면 여기 지문에는 없는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개발 이게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이 4번에 있는 전문인력 양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문자를 활용해가지고 나머지 기타 사고 예방을 필요한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암기를 해놓으면 문제에 좀 대비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 2번 문제 시행령상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입니다. 등유, 경유 그 밖에 일기압 인화점이 섭씨 1도 이상 70도 미만 다만 도로류 그 밖에 물품 가연성 액체량이 40주명 퍼센트 이하 인화점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자 이런 규정이 돼 있죠. 일단 등유, 경유 하면 딱 느낌이 오시는 게 아 이거 제2석유류지 이렇게 기억이 나면 참 좋겠고요. 일단 답은 2번입니다. 2석유류 그래서 우리 사류 위험물 중에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여기에 관한 어떤 규정한 내용이 또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좀 설명을 드리면 1석유류 여기 이제 1석유, 2석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편의상 1,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문자를 지금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 나열된 2번부터 해보죠. 그러니까 제2석유류 이 지문에 해당이 되는 거 등유, 경유죠. 그래서 2, 등경 이렇게 암기하면 되게 도움이 돼요. 거기에다가 추가되는 사항이 그 지문에서 1기압 인화점 21도 이상 70도 미만 이거 얘기하는 거죠. 21도 이상 70도 미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1석유류를 배치를 하면서 여러분 정리하기 좋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세톤 휘발유가 들어가요. 그래서 1아휘에다가 온도는 21도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21도 이건 여기다 적죠. 21도 미만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규칙성이 있는 거예요. 2세 4회